가을을 맞아 주말에 등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날씨에 곱게 물든 단풍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에는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데요. 그만큼 사막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팔공산 병풍마위 인근에서 60대 A씨가 비탈길 아래로 10m 정도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산행 중이다 보니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을철에는 산악 사고 발생도 많아집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1020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30.5%를 차지했습니다. 가을 산행 중에는 임산물 채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도에서 임산물 채취 중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99건으로 9월과 10월에 58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난 또는 행방불명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해가 질 때까지 산에 머물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직들이 늘어나면서 산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탈진과 저체온 정상 등이 발생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을철에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 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2명 이상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